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나 함께 갈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월간플래춤 통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조금 스피드있게 멘트를 좀 드려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제가 마지막에 정작입니다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가끔 질문하시는데 뭐냐면 정명섭 작가야 이렇게 할 때 줄일 때 출판사에서 정작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할 때 정명섭 변호사 할 때 줄일 때 정변 이러잖아요 무신정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변호사 성이 변시면 변변이냐고 부르냐고 했더니 그렇게 부른대요 아 맞아요 간호사님들도 이제 당신들끼리 애칭으로 부를 때 뭐 정간 김간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청취자분들하고 만나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열대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덥거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특히 이제 건강에 유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 홈페이지장님이 가끔 주로 이제 총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뭐 홍청 홍청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좀 외도도 하셨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간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홍청 홍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90이라는 총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게임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이게 지금은 엄청나게 무슨 특수한 총 수전용 총기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도 특수전 총기 맞아요 근데 원래 개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총을 쓸 사람들은 운전병 통신병 그다음에 뭐 취사병 전차 승무원 등등 한마디로 특수부대원이긴 하네요 특수라면 특수한 건데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하고는 어떤 정보 안 돼 그렇죠 이론적인 병과상 특수전은 아닌 거죠 비전투 일선에 있긴 있지만 직접 적과 총격전을 벌 일이 없는 사람들이 쓰려던 총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개발된 이유가 70년대 80년대 나토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소련 특수부대였어요 스페츠나스 얘네가 막 사보고 있고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후방에서 작전하는 통신병이니 운전병이 이런 사람들 막 휩쓸고 다니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개인 방어하기 PDW 퍼스널 디펜스 웨폰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따로 나왔냐 그전까지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 소총 주기는 좀 불편하다 권총 그러면 권총을 준다든가 기관난 총을 준다든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런 스페츠나스 친구들은 일단은 갖고 다니는 화기가 AK계열 아무래도 권총이나 기관난 총보다 화력이 센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와서 걔네도 방탄복이 널리 지급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는 소프트아머 즉 지금같이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게 아닌 그런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권총탄은 어쨌든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단총이나 권총같이 9mm 권총탄 쓰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 뚫리지도 않고 사그리도 짧고 그렇다고 얘 친구들에게 다 소총을 준다? 야 불편해 힘들어 게다가 얘네들 이거 속에 훈련시키도 힘들어 등등 그래서 나온 게 소총보다 훨씬 반동이 적고 작고 여러 발이 들어가면서 가벼우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소련군이 입고 오는 방탄복 정도는 뚫을 수 있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짬짜면 같은 거네요 약간 좀 그런 거죠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80년대에 나토에서 개발 요구 조건이 나오니까 여기에 은하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역시나 유럽에 제일 잘 나가는 두 개 총기 회사죠 벨기에 FN하고 독일에 HK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국은 뭔가를 내놓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FN은 P90이고 HK는 MP7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예고는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MP7은 접고 접고 일단 MP7은 다음 기회로 가고 P90을 나오겠습니다 이 P90 핵심은 이 요구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 5.7mm 탄이에요 그렇죠 5.7mm 탄은 탄피 28mm 즉 딱 9mm에 19mm 탄피와 5.56에 45mm 탄피 거의 딱 중간 거기에 5.7mm 탄이라 5.7mm 탄은 되게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상당히 빠른 초속으로 쏩니다 총구 속도가, 발사 속도가 빠른 거죠? 발사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탄이 속도가 빠른 거죠 715m니까 9mm하고 비교해서 거의 한 200, 300m 정도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통력이 높아지는 거죠 탄이 가벼운 대신 탄속이 빠른 만큼 운동 에너지가 초기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꽃슛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꽃슛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소련군이 소프트아머를 간단하게 관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유효사거리도 소총만큼은 아니지만 권총탄을 쓰는 SMG보다 훨씬 긴 200m 정도까지 나오고 근데 탄이 워낙 가벼우니까 반동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탄이 가늘고 작다 보니까 무려 50여발 탄창을 쓰는데 총 길이는 50cm밖에 안 돼요 짧네요? 짧죠 근데 여기에 50발을 넣으면서 또 이 사람 예편에서 뭘 굉장히 쓴 게 휴대성을 높여야 된다 이거 여건이 있으니까 탄창을 총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총 위에 눕게 합니다 사진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게 눕혀드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짰다고 할까 실은 그 전에 나온 다른 총의 아이디어를 빌린 거긴 하지만 탄창 끝에서 탄이 회전해서 90도 살짝 돌아가지고 총하고 가로 방향으로 돼 있던 게 가면서 돌아서 딱 총열 방향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정말 이건 나중에 인터넷에 동영상 같은 게 많으니까 따로 찾아보시면 정말 신박해요 그러면서도 내부 구조는 가스압 작동 이런 거 없이 노리새 무기와 스프링만으로 왕복 타이밍을 결정하는 단순 블루백으로 하고 정말 단순하고 가볍고 작고 총알 많이 들어가고 반동은 쪘고 그러면서도 멀리 나가고 관통력 좋고 어떻게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근접정류용 화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가성비도 문제가 되겠죠 사실 가성비도 원래 기획도 좋았을 거예요 이게 냉전이 그냥 계속 갔으면은 이 총은 가볍게 100만 단위를 찍을 그런 총이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왜냐하면 온갖 나토 국가 독일만 해도 40만 엘기만 해도 20만 이런 식으로 웬만한 나라들은 20만 30만 40만씩 찍던 이런 유럽 국가도 병력이 많은 시절이고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면 이건 뭐 다 말할 필요도 없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는 앉아서 돈 벌 것만 남았다 하던 건데 냉전이 끝났네요 냉전도 끝났고 그 이후에 급격히 이제 병력 근무를 나토가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또 미군이 채용했으면 또 달랐을 텐데 하여간에 PDW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에 각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개념 자체도 그렇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개념으로 들어는 갔지만 주문 수량 같은 게 예전하고 비교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의 단적인 예가 스페츠나츠 여단을 상당한 규모를 러시아가 운영하다가 소년 시절 소비연방 시절에 운영하다가 갑자기 뭐 정말 엄청나게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그 몇 개 안 돼요 네 그런 사실 스페츠나츠가 후방에 나타났다는 거는 이제 나토와 소련이 이제 전면전이 붙었다는 의미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냉전도 끝났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군대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사실 전성기에 소련에 비하면 지금 세발의 피가 되는 거고 어쨌든 전면전 같은 경우 안 일어날 거다라는 이제 약간 낙관적인 예상들이 그렇죠 뭐 크림 위기 이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총이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얘기한 대로 그 요구자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맞춘 그 이상으로 맞춘 거죠 왜냐하면 탄창을 그렇게 눕혀 놓은 게 중요한 게 50발짜리 탄창을 아래에다 꽂거나 스탠처럼 옆에다 꽂거나 오스탠처럼 위에다 꽂으면 이거 정말 걸리적거리거든요 미친 듯이 걸리적거리죠 진짜 50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탄창 안에 수납시켜버린 거잖아요 탄필로 회전시킨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총기 손잡이도 이상하게 돼있지만 총을 잡고 쏘기 되게 편하게 돼있다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작은 크기에서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 싶긴 해요 이게 어깨 견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견착을 안 해도 되긴 돼요 워낙 반동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느 국가가 주로 주력으로 채용하고 있나요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그래가지고 FN이 마케팅 방향을 확 바꿔요 그 전까지는 이 여러 번 군대에서 소총 안 쏠 이 비전 후방 병력들의 목숨을 지켜드립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최적의 엘리트들의 대태러 작전을 지원해드립니다 바뀌어버려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태러용 총기로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볍고 반동 적고 총알 많이 들어가고 반통력 적고 실제로 97년에 페루의 일본 대사관점거 사건 당시 이 총을 페루군 대태러 부대가 사용하는 게 언론의 보도가 되면서 이게 일약 스타로 떠올릅니다 갑자기 이게 대태러 화기의 최신 버전처럼 되고 실제로 이거를 특수전용 화기로 채용한 나들도 꽤 있어요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벨기 유럽 국가들 중에도 꽤 있고 미국도 미국 대통령 경호실이라든가 몇몇 기관들이 채용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FN은 2003년까지 기준으로 그래도 한 17,000정도를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성공은 해요 하지만 원래 예상대로 가슴 아팠겠다 좀 가슴 아프죠 야 이거 여기 0이 최소한 2개는 더 붙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17,000자로 팔려고 그렇게 영혼을 갈아넣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제 정말 대테러 부대의 어떤 주력화기로 전세계를 장악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는 P90이 나오는 마케팅라는 중에 하나가 대테러 전용으로는 5.56mm 화기가 좀 오버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마케팅이었는데 막상 90년대 중반부터 그건 아니네라는 인식이 싹 쓰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5.56mm가 생각만큼 반동이 세지 않아요 컴팩트 화기에서 생각만큼 반동이 세지 않고 결정적인 문제가 이게 그렇게 관통력이 세지가 않아요 가장 표준탄 즉 FMJ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5.56mm가 9mm보다 관통력이 외래 약간 낮아요 인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것도 5.56mm도 속된 말로 이빠이 속도를 올려가지고 운동을 키운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몸처럼 좀 물컹하고 굵은 걸 관통하는 순간 에너지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을 할로포인트까지 좀 특수한 탄으로 쓰기만 하면 인체 관통력은 엄청 떨어지는 거고 게다가 5.56mm가 다용도성 훨씬 높습니다 5.56mm의 총열 10인치 정도 컴팩트된 총도 300m까지는 무리 없이 쏘는데 P90은 200m가 한 개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P90은 반동이나 돼서 정말 연발로 쏴도 엄청나게 잘 맞는다고 하지만 P90을 반동으로 한 6, 7발을 쏘나 5.56mm 카빈을 반자동으로 2, 3발을 쏘나 저 같으면 반자동으로 2, 3발 쏘는 게 효과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P90은 시대를 잘못한 어떻게 보면 이단아처럼 돼버렸네요 냉전히 잘못했네요 냉전히 잘못했다 너무 빨리 끝났어 생각만큼 이게 정말 막 특수전용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원래는 이게 9mm 권총탄보다 2배 이상의 대인저 지력을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젤라틴이나 이런 거에 쏴봤을 때의 어떤 테스트 결과는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 실전 데이터가 쌓이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9mm보다는 일단 대인저 지력이 높은 것 같지만 정작 9mm 기관단체나 권총도 여전히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P90이 나올 때만 해도 이 방탄복이라는 게 대부분 소프트아머 즉 권총탄과 파편을 막는 정도였고 플레이트가 들어간 하드아머는 진짜 일부 특수부대 하나 쓰는 고가품이었죠 고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군 장병들도 일선에서는 그걸 입게 됐어요 우리 국방비 꽤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5.56mm 소총탄도 막는다는 물건을 일선에서도 입고 다니니까 P90으로 어떻게 보기에는 참 애매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P90의 영화 같은 데서 엄청난 관통력을 가진 것 같이 묘사가 되지만 결국 그것도 소총탄을 막는 건 못 뚫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아직이 아니라 이제는 좀 거의 사장돼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총이에요 15,000, 7,000종 정도 가면 17년 전, 18년 전 기준이니까 계속해서 8년겠죠 어느 정도는 저는 그렇게 오히려 더 왜냐하면 나토군이 계속해서 더 줄고 있고 그렇죠 하긴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국가도 그거 외에 대안이 많은데 그런데 그래도 FN이 마케팅은 잘 아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몇몇 나라들은 진짜 PDW 개념으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량도 제법 있고 그리고 이게 수요가 존재하는 게 이 정도 작은 크기에 50발씩 들어가고 컨트롤하기 좋은 화기라는 거면 제한적이나마 수요가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용한다든가 대테러부대가 계속해서 증강이 배치되고 그리고 중동에서 계속적인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면 P90 입장 FN사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비관적이에요 하여간 대박은 이제 앞으로 치기 힘들고 그래도 뭐 그럭저럭 조금씩 조금씩 팔려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사실 이 P90은 P90 그 자체보다는 P90의 탄이 은근히 미국에서 민수용으로 인기가 많은 게 어떤 질밀이 사실 위력 자체는 신통치가 않은 축에 드는데 대신에 반동이 났고 그 반동에 비해서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실용성만 갖고 총을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적잖아요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멋이 있으라고 그렇죠 P90의 5.7mm 탄이 중에서 특수한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가 있어요 정도 그 탄을 쓰는 총기들에 민간 총기 매니아나 민간 시장에서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밀덕이 밀리터리 말 그대로 이제 군용이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은 좀 이제는 P90의 어떤 그런 류의 총기들이 조금은 좀 다른 시대를 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참고로 P90은 일단 저도 쏴 봤습니다 어땠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총이 자세만 줄 알으면 뒤로 밀리는 느낌은 거의 없고 이 자리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 P90을 보니까 또 홈페이지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대한민국군 입장에서 P90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대가 있는가 그리고 도입했으면 좋을지 나쁠지 유일하게 제가 굳이 들여와야 된다면 대통령 경호실 정도 왜냐하면 가방이나 이런 데 숨기고 있다가 일단 습격을 당하면 50발 쫙 뿌리고 도망가는 그 정도 근데 그걸 제외하면 특전사에서도 굳이 쓸 일이 없고 유리티에서 굳이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규군은 쓸만한 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특수대 입장에서도 그걸 게다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요즘은 총이라는 게 그냥 총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옵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성능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P90이 옵틱이나 액세서리들 알기가 좀 애매해요 레일 길이도 짧고 위치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난다 긴다 하는 돌격소총들에서 이렇게 단축형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단축형 카빈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들이 발전하면서 P90 체어를 굉장히 깎아먹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게 시리즈 엄청홍청해서 P9왕 통치가 아닌 P90을 계속 설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P90은 일단 시대를 잘못하고 난 어떤 제가 이단하라는 표현을 썼지만 5년 6년 일찍 태어났으면 대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고 지금 소요도 이렇지만 이 P90이라는 총기가 한 시대를 그래도 풍미했고 이런 기종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소개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고 좋은 총기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명맥은 이어나갈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끊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FN사가 워낙 소량이더라도 감소하고 비싸게 잘 파는 회사이긴 하니까 말씀대로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어나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큰 거 저건 아니지만 리뷰했으니까 이제 이 P90에 대한 어떤 총기를 소개해 준 이번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거의 이제는 예고가 됐네요 확정이죠 완전 확정됐는데 라이벌이고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건 좀 달리 성공을 한 편이고 성공의 기준이 뭐냐가 문제가 일단 대한민국 군도 채용을 아주 극소수지만 하고 있고 경찰 특공들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흥미있는 다음 시간도 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홍청홍청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함께 coming up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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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